안녕하십니까 박상우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일요일 오후 4시 20분경 터키 이스탄불 이스티클랄 쇼핑가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에 대해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쇼핑가에서 일어난 폭발로 최소 6명이 사망하고 53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에 군중들이 놀라 달아나 혼잡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터키 당국의 대처는 굉장히 차분했습니다. 에르도완 대통령은 사건 경위가 밝혀지기 전에 테러라고 단정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교활한 공격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구조대원과 경찰이 곧바로 출동했지만 터키 방송당국 알티크는 일시적으로 뉴스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인 시각에서는 보도통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게 아니라 국민들이 공포와 공황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CNN 튀르크와 국영방송 TRT는 사건 보도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범죄 경위와 배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민들에게 쓸데없이 공포를 심어서는 안된다는게 터키 정부의 스탠스입니다. 그리고 사건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야 사회와 국가가 정상기능을 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냉정하고 이성적인 터키 당국의 스탠스를 국민들은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폭발 현장 한켠에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꽃을 놓고 있지만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거리는 다시 북적이며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이스티클라라 쇼핑가는 언제 폭발 사건이 있었느냐는 듯 다시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보도를 통제한다던지 왜 미리 예방하지 못했느냐고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터키 국민들은 정부가 올해에만 200건의 테러 기도를 무산시켰다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터키 당국은 신속하게 수사를 벌여 10여명의 용의자와 시리아 출신의 여성주범 아흘란 알바시르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주범이 테러단체 PKK 그리고 그 산하조직 PYD와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PKK는 시리아 내전에도 개입됐습니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편에 서있기 때문에 미국과 비밀 동맹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는 노골적으로 드러내 표현하진 않지만 미국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술레만 소일로 터키 내무장관의 발언도 대략 그런 뉘앙스를 띄고 있습니다. 그는 공격이 계획된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터키에 보낸 메시지의 성격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 대사관의 애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탄불 테러 사건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국의 애도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엄청난 신호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일로 장관은 주범을 체포하지 못했다라면 그리스로 도주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로 이주한 독일의 정치인 출신작가 따그마헨은 러시아 매체 rt 독일어판에 글을 기고했습니다. 기고문에서 그는 모종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터키 내무장관 소일로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복잡한 게임을 하고 있지만 늘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터키의 동맹국이지만 실제로는 적국이다.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그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다. 이스탄불 쇼핑과 공격도 그런 맥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폭발 사건이 발생한 거리는 일요일에도 종종 분비는 관광 핫스팟입니다. 따라서 이스탄불 공격은 궁극적으로 터키 관광 부문을 겨냥한 것입니다. 터키를 방문하는 관광객 가운데는 러시아인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코로나 이전 관광 산업은 GDP의 11%나 차지했습니다. 때문에 터키는 서방의 제재도 불구하고 러시아 관광객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에서는 2016년에도 IS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살폭탄 테러 공격으로 6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친 바였습니다. 그런데 터키의 지정학적 포지셔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몇 년 동안 러시아와 나토 사이에서 자국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눈에 띄게 노력하면서 가장 최근에 그는 러시아에 기울었습니다. 여기에는 복합적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터키의 인구는 증가 추세입니다. 평균 연령도 32.2세로 북아프리카보다는 약간 높지만 독일의 47.8세보다는 현재 낮습니다. 늘어나는 인구로 계속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터키 경제가 인플레이션에 시달린다 어쩐다 해도 2021년 성장률은 11%에 달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수입이 많고 가격도 올라 성장률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터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무려 83%지만 금리를 인상하기는커녕 인하했습니다. 터키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2국가, 수입국은 중공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터키의 경제는 다국화돼 산업 생산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까지 만들어 수출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저렴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당에 러시아가 투르크 스트림으로 터키를 에너지 공급 인프라의 허브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시니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은 필연작입니다. 여기에다 유럽에 몰락한 터키의 또 다른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터키도 러시아처럼 서쪽을 버리고 동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경제 동맹을 맺으면서 동쪽으로는 투르크 국가들을 교합해 21세기 오토만 제국의 영광을 부활시킨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11월 11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에서는 투르크 국가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터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기르기스탄, 아제르바이잔이 정식 회원국으로 헝가리, 투르크메니스탄이 업저버로 참석했습니다. 에르드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G20 불참 결정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끊임없는 공격이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평범하지 않은 강력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방, 특히 미국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러시아는 자연스럽게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드완 대통령은 평화 프로세스의 중재역도 자처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에는 푸틴 대통령의 의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젤렌시키도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터키의 대미관계는 2016년 에르드완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시도가 부여된 이후 그다지 장밋빛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에르드완 대통령이 쿠데타로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고까지 해줬습니다. 미국이 당시 쿠데타 배후에 있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그때부터 미국은 터키의 브릭스 가입 가능성을 경계해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터키가 스웨덴, 핀란드에 나토 가입을 맡고 있어 미국의 눈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그리고 미국과의 삼각관계도 미묘합니다. 그리스는 터키와 갈등을 겪고 있는 와중에 미국이 자국편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전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예로 알렉산드루폴리스항에 매각 문제를 둘 수 있습니다. 이 항구는 육로로 우크라나와 연결되는 데다 다르다네스, 보스포로스 해업을 위협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입니다. 이 항구 매각에 미국인 3명과 러시아인의 입찰자가 있었지만 러시아가 포기하자 그리스는 매각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미국인이 낙살을 받았다라면 나토의 영국 위치가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백지화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루폴리스는 부두 근로자가 대우크라나 무기 하역을 거부한 항구였습니다. 사실 그리스에도 반나토를 외치며 우크라나 지원에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습니다. 터키는 현재 국제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빠지면 안되는 하나의 퍼즐 조각입니다. 한국인들은 막연히 터키를 두고 형제나라라고 하지만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또 주요 매체의 내러티브를 그대로 받아들여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냥 독재자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테러 공격 대체에서 보듯 터키만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또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해 서구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나름 제국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